아, 좋아. 이 씨, 이건 안 돼, 이 씨, 이건 안 돼. 제가 개수미스에 의하면 다 잘 달라붙죠.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. 쫙쫙 붙어. 씨가 넘어가도 하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. 아유, 맛있다. 어머, 어떡해. 복순이 좋아해. 복순이 왔어. 복순이 좋아해, 얘네. 복순이 먹는 거 볼까, 조이야? 지아야. 복순이 먹는다. 지아야, 지아야. 너 조이 깍깍 뺏어 먹지 마. 너 조이 깍깍 뺏어 먹지 마. 어, 내 건데. 뽀뽀. 애키야. 야, 콧밥 웃어. 국물 먹어봐. 국물도. 아유, 시원하고 맛있지. 응? 잠깐만. 이거 나가면 안 돼, 조이야. 즐겁게 놀지도 않네. 난 하자고 안 했다. 네가 했다. 근데 이 축하 노래 벌써 끝나나? 이거, 이거 실패. 재미없어. 저게 치우는 게 일이죠. 아이고, 이뻐라. 우리 아기. 이리 와. 아이고, 할머니가 다 닦아주시네요. 아, 할머니 닦아주라고. 아유, 현녀네, 현녀야. 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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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. 옳지, 옳지, 옳지. 아이고, 잘하네. 할머니가 섞어쓰는데. 아, 진짜 잘 놀아주신다. 뭘 들고 오셨는데요? 어. 조이야. 엄마 왔다. 엄마 왔다. 엄마. 엄마. 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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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유. 초이야. 어머, 어머.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엄마가 들려 그래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엄마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지지끄네. 너 웃겼다, 근데, 수나. 조용히야. 너 웃겼다, 이거 잘해요? 너무 궁금해. 엄마, 조용히 해. 엄마, 엄마. 이렇게 하니 하이팬으로. 네, 그러더라고요. 진짜 하이팬이더라고요. 텐션이. 달라, 이렇게 달라. 신난다, 신난다. 엄마, 조용히 신난다. 엄마가 제일 신나는 것 같은데요? 조용히 진짜 신났다. 축축이 딱 되네. 엄마랑 신나요? 신난다. 재미난다. 고기다. 고기, 고기. 친구들 모여라. 엄마가 죽지? 한 번 나셨죠? 노인네들은 대 못 보겠다. 고기야, 수박 먹어봤어? 엄마랑도 촉감놀이 해야지. 그거 별로야. 별로야. 놀지도 않아. 빵 좀 드세요, 엄마. 응. 조용히야, 엄마랑 고자. 조용히야, 엄마랑 고자. 엄마의 에너지가. 어마어마시네. 어마어마시네. 어마어마어마. 어마어마어마. 어마어마. 어마어마. 야. 미친놀 같아. 어마어마어, 조용히야.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놀아준다는 거죠. 조용히야, 조용히야. 이렇게 파서, 봐봐. 이렇게, 이렇게 막 눌러봐봐. 누구야? 엄청 잘하시는데요? 먹어봐. 엄마가 수박이 먹는다. 봐봐. 살만 있어. 오, 촉감놀이 이렇게 좋아했어, 조용히. 이렇게 잘했어? 나 이렇게 못해, 나. 조이도 또 해줄까? 영화가 났어요? 성적이 밝은 사람이 좋다. 맛있어? 그래, 엄마가 저렇게 밝아야 애도 밝아. 안 먹는 맛. 무슨 맛이에요? 아, 우리 조이 수박 먹는다. 막 귀여워. 어머, 저거 봐. 어머, 어머, 어머. 다 잡았어. 옳지, 조이야, 이거야. 수박 속에 들어가겠는데요? 자, 국물 마셔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한 입을 후루룩 싹. 후루룩 싹. 후루룩 싹. 드세요. 아이, 맛있다. 아이고. 귀여워. 아이고. 아이고. 맛있나 봐.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아이고. 어머, 저기다. 이빨도 틀리고 있어. 왜 맛있어? 안 먹었는데? 이 세상에 아가. 아냐. 아냐. 아이 좋아? 아이 좋아? 조이야. 쩝쩝 쩝쩝. 먹는 거 아냐? 쩝쩝쩝. 어머, 아냐? 하나 쩝쩝. 아이고, 받쳐줬어요, 저. 아이고, 받쳐줘야죠. 빠바바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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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ffectively. 너무 좋아요. 제가 이렇게 놀아주다가 롱에 밤이 와요, 맨날. 그러겠어요, 진짜. 그러게나 하지 마. 그러다 큰일 나. 아빠 좀 흔들어라. 도리. 도리. 아빠 좀 흔들어올라. 여보. 그렇게 흔드는 거 아니라 했잖아. 도리. 여보. 여기. 아빠가 늙어서 이래. 도리. 너무 편한 날. 저렇게인데? 짬짬. 짬짬. 젬짬. 잠. 이거 이 집은 다 잠잠 빼려고 하는구나 어머 웃는다 웃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?